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진또걸 원피스를 저는 이 정도 길이에서 멈췄습니다 반바지 입고 입었을 때 반바지가 살짝 보이는 정도의 길이로 했구요 세탁 후에 조금 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뭐 길이가 맘에 안되면 코바늘 탑다운 이라서 더 뜨면 되니까 일단은 여기서 멈췄고 400g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옷 폭이 좀 넓어요 사십사 한 사십 아니 팔십팔 센치 그 둘레가 87 88 이 정도 되는데 세탁하고 나면 뭐 팔십 센치 정도 될 거 같아요 근데 여기 가슴 밑에서 저는 좀 확 늘렸기 때문에 예 작은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설명을 드릴게 제가 여기를 세무늬만 했잖아요 그 제 어깨 사이즈에는 여기가 4무늬가 난 것 같더라구요 4무늬 하고 여기를 이거는 세 개를 만들었는데 예 1무늬나 2무늬 여기를 4무늬 하고 1무늬 정도만 만들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2무늬 만들거나 그 정도만 만들어도 됐을 텐데 저는 여기가 좀 좁아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무늬를 떠서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 드릴게요 이제 저처럼 어깨를 너무 좁게 잡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풀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저는 여기 길이도 조금 긴 느낌이 있어서 두 단을 더 떴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래 무늬를 살려서 이렇게 두 바퀴를 돈 거에요 그래서 두 바퀴를 도는데 그냥 돈 게 아니고 우리 여기 여기가 결국에는 이렇게 직각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직각을 이렇게 모아 줘야 되죠 지금 이게 검정색이라서 예 좀 잘 안 보일 텐데 어쨌든 제 설명을 좀 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직각으로 여기가 끝나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모아 주는데 처음에는 한길긴뜨기 2코 2코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에서 2코씩 모아 주고 한 번은 예 이 사이에 한길긴뜨기 2개만 뜨고 그래서 걸어뜨기는 유지해 주고 그래서 요 부분이 한길긴뜨기 2코 2코 그리고 가운데 1코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좀 보여 드릴까요 아니 근데 이건 어차피 뜨시는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이해하실 것 같아요 여기 직각을 이렇게 모아 줘야 되니까 한길 2개를 세로에서 세로 라인에서 한번 떠주고 가로 라인에서 한번 떠주고 그래서 2코 2코 그리고 나중에는 요 사이에 한길긴뜨기 2코씩 떴잖아요 그 사이에 한길긴뜨기 2코를 뜬 거에요 그래서 여기 걸어뜨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는 걸어뜨기만 이렇게 해준 거에요 지금 여기 좀 보이는 거 같은데 이렇게 직각 부분에서 한길 2개 여기다 한길 2개 걸어뜨기 유지해 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에서는 요 사이에 한길 2개 걸어뜨기 그 다음에는 그냥 걸어뜨기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3단을 더 떠준 거에요 여기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간 원래 옷이었는데 3단을 더 떠주면서 길이를 조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단을 더 뜨는데 여기 직각 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줄임을 해 가면서 떴고요 그리고 저는 캡소멜 같은 느낌으로 주고 싶어서 지금 3단 더 떴잖아요 이 단계에서 그냥 멈춰도 돼요 멈춰도 되는데 저는 여기를 그냥 뜨는 김에 조금 더 이렇게 캡소멜처럼 나오게 하기 위해서 떠줬는데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어떻게 해준 거냐면 이제 경사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여기는 3단을 떠줬으면 요 부분은 빼뜨기로 간 거에요 빼뜨기로 가고 긴뜨기로 한 무늬를 떠주고 예 원래 무늬 한길긴뜨기로 무늬를 떠주고 저는 이거를 빙글빙글 그냥 돌았어요 요거 뜰 때는 지그재그로 안 하고 그냥 계속 빙글빙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단을 빼뜨기로 돌면서 여기에 빼뜨기로 떴으면 그 다음 단을 이제 긴뜨기로 여기 긴뜨기 뜬 것까지 빼뜨기로 왔겠죠 그리고 긴뜨기 뜨고 한길긴뜨기로 쭉 반대편도 똑같이 얘는 간단한게 무늬수가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세단을 떠주면서 줄임하면서 세단을 뜨고 빼뜨기로 와서 긴뜨기로 한 무늬 떠주고 한길긴뜨기로 무늬를 똑같이 떠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긴뜨기 뜨고 빼뜨기로 오고 다시 빼뜨기로 오는데 우리 긴뜨기로 떴던 것까지 그냥 빼뜨기로 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긴뜨기로 떠요 긴뜨기로 뜬 다음에 한길긴뜨기로 그러면 여기 단 차이가 조금 날 수 밖에 없잖아요 이런식으로 그냥 조절해 줬고 마지막에는 여기 저는 여기 사슬 두개씩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거 긴뜨기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사슬 한개만 넣어줬어요 너무 이렇게 딱 벌어지지 않게 세단까지는 그냥 원래대로 사슬 두개 넣어서 뜨고 빼뜨기를 하면서 긴뜨기 들어가는 무늬서부터는 여기 무늬를 그냥 사슬 한개씩만 넣어줬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단을 떴는데 마지막은 마지막 몇 단은 사슬 하나만 넣어준 거예요 늘어지지 말라고 그냥 그렇게 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부분도 저는 그냥 한단을 떠줬는데 그냥 나머지는 무늬 살리면서 뜨면 되고 여기 여기 부분도 직각이 되는 부분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까지 무늬 살려서 떠주고 그 다음 여기에 예 바로 그냥 무늬 들어가서 떠줬어요 여기까지 걸기코 여기까지 해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늬 뜨기를 해줬는데 우리 가로 무늬하고 새로 하고 게이지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 단마다 무늬를 떠준 게 아니고 이거는 조금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매 단마다 무늬를 뜬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걸기코가 계속 이렇게 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뜨는 거잖아요 무늬를 여기다가 그려 이렇게 되는 거에 여기에 이제 계속 무늬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게이지를 맞추기 위해서 매 단마다 한길긴뜨기마다 이거를 뜬 게 아니고 한 번은 한 번은 지저분하니까 그냥 여기다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한 번은 만약에 이렇게 무늬를 떴으면 걸기코 걸기코 지금 이거는 걸기코 라인이에요 그리고 뜨고 한 번은 이제 건너갑니다 하나를 요 세로 라인이 요 라인인 거 이해하셨죠 예 그리고 이렇게 떴으면 여기서는 한 번 건너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안 건너가고 뜨고 그리고 다시 무늬 뜨고 이번에는 이제 한 번을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을 건너가면서 이제 무늬 뜨기를 해줬어요 이렇게 해야 길이가 맞춰지고 예 딱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목 뜰 때도 여기는 평 라인이니까 평 라인이니까 그냥 무늬 살려서 뜨면 되는데 저는 사슬 두 개 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늘어지지 않게 사슬 하나만 떴어요 아니면 여기가 좀 넓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바늘로 예 한단만 뜨셔도 되겠죠 그리고 이 세로 라인에 가서는 걸기코어까지 했죠 그래서 한단을 건너 뛰고 이 문이 뜨고 그리고 한단 건너 뛰고 한길 뜨고 문이 뜨고 예 한길 뜨고 문이 뜨고 이렇게 건너가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늘어지지 않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뜨고 보시면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아마 뜨면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핵심만 이해를 하시면 뜨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 단마다 무늬를 넣지 않는다는 거 매 단마다 무늬를 넣으면 이제 우글우글 거리는 거죠 그래서 한단씩 건너 가면서 예 무늬를 떠줬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거는 결과적으로 저는 얘를 너무 좁게 해서 어깨를 너무 좁게 잡아서 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어깨 라인이 예쁘게 본인한테 맞게 나오신 분들은 이거를 굳이 안 하셔도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 어깨 라인이 맞게 나왔는데 그래도 어깨를 조금 더 이렇게 캡소매처럼 달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 매웠잖아요 예 저는 여기도 너무 진동도 너무 길어서 매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생략을 하고 바로 빼뜨기로 갔다가 여기서만 이렇게 예 늘림을 하는 거죠 요 부분만 조금 더 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죠 방법은 같은데 이제 단수 변경해서 사이즈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응용해서 뜨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어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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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